반갑습니다. 윤리공부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데 왜 틀렸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착각을 유도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함정에 속속도리 걸려서 틀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을 매력적 오답으로 끌어당기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 함정의 패턴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아, 이건 이런 방식으로 함정을 판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모르면 당하는 함정의 패턴은 심리적 거부감, 심리적 두려움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동양의 문화권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감정적인 표현을 중시하고요. 확정적 표현보다는 유보적 표현을 중시해요.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인 표현을 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이고 단정적 표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적 거부감을 활용해서 이것이 맞는 서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거죠.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직접적 표현과 단정적 표현을 못하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해.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걔한테 가서 그 앞에 가서 나 너 좋아해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야, 나 널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감정도 직접적이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 너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우리는 단정적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심리적 거부감을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답률 높은 문제가 상당히 이루어진 문제들이 많다. 실제로 2019학년도 수능에서 생육문제 오답률 1위가 뭐였냐면 단정적 표현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단정적 선택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오답을 선택하게 된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니부어는 개인은 도덕적이지만 사회는 비도덕적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다음에 개인은 개인 간의 갈등은 조정과 권고를 통해서 해결되지만 집단 간의 갈등은 조정과 권고, 개인의 선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적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니부어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했는데 바로 이 선지를 여러분이 틀렸다고 판단한 거예요.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여러분, 개인이 이타심을 발휘하는 대상은 뭡니까? 애국심이죠. 그럼 이 애국심이란 건 집단 속에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집단 속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이기주의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서술은 맞지만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너무 단정적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단정적이야. 다른 가능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해버렸어. 당연히 틀린 거겠네. 개인의 이타심은 애국심으로 가는데 국가이기주의를 강화시킨다? 아니면 국가이기주의로 전환된다? 100% 그렇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은 이타적이지만 집단은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를 틀렸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단정적 표현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니부어는 단정적 표현을 많이 썼어요. 니부어는 개인은 이타적이지만 집단은 이기적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국심도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여러분은 이 표현에서 단정적 표현이냐 아님 가능성을 서술한 거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 때는 대립구도를 발령했어야 돼요.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타적이다. 하지만 집단은 개인들의 이기심이 뭉쳐져서 이기성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개인은 이타적이고 집단은 이기적이다라는 기본적인 대립구도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이기주로 전환시킨다라는 단정적 표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이걸 틀렸다고 한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쏘로 양심이 어긋나는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쏘로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시민의 불복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양심이 어긋나는 법률에 대한 즉각적인 시민의 불복종을 추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양심이 기준이고 시민의 불복종을 인정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모든 법이라고 양심이 어긋나는 모든 법이라고 설마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모든 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모든 법을 꾸미는 건 뭡니까? 양심이 어긋나는 모든 법이니까 양심을 침해하는 법에 대한 불복종을 해야 한다고 본 건데 이것도 맞는 서술인데 모든 법이라는 전칭의 형태를 띈 전체를 칭하는 전칭의 형태를 띈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 거부감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런 거 잘 보세요. 모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수식어가 붙으면 한정되는 거라고요. 양심에 따라서 시민의 불복종을 해야 되니까 양심이 어긋나는 법은 시민의 불복종의 대상이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전체를 칭하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서 틀렸다고 판단한 거죠. 그 다음 롤스 같은 경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정의는 실현 가능하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불평등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정의로우면 평등해야 되고 평등한 게 정의로운 건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정의는 실현 가능하다. 이게 말이 안 돼. 모순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평등은 정의로운 거야. 불평등은 정의롭지 않아. 라는 기본적인 대립구도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니까 심리적 거부감이 형성된 거예요. 정의로운 건 불평등이 아니야. 근데 존 놀지는 뭐라고 합니까?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의 정당성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진 분배 결과의 불평등성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허용이 가능한 거죠. 왜? 절차가 공정하면.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평등은 곧 정의. 정의는 곧 평등이라는 등식을, 등호를 머릿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불평등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없다고 심리적 거부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단정적 표현. 두 번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 그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들은 심리적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이 심리적 거부감을 가지고 맞는 선지를 틀렸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생윤에서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윤리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자, 양명학자 왕순이란 사상가가 마음밖에 따로 이치가 없고 마음밖에 따로 일이 없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없어도 내 앞에 이 컴퓨터 존재할 수 있잖아요. 내 앞에 저 카메라 존재할 수 있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사상가가 어떤 의미로 마음밖에 따로 이치가 없고 마음밖에 따로 일이 없다고 얘기한지를 모르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심리적 거부감을 갖는 거죠. 내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없어도 학교는 존재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없어도 어떤 사물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수인이 얘기한 건 이거죠. 내가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에 아무런 흥미가 없다면 교과서가 이미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우승했는지 누가 홈런을 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축구선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면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마음밖에 따로 이치가 없고 마음밖에 따로 일이 없다는 건 내 마음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존재들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건데 정확한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상식적인 생각에서 뭘 갖는 겁니까? 거부감을 갖는 거죠. 플라톤,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은 절대 불행해질 수 없다고 본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정의로운 사람도 불행할 수 있잖아. 절대? never?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은 절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보통 단정적 표현을 쓰거나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용어를 쓰면서 자신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제시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극단적인 표현, 이러한 표현들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도 불행해질 수 있지. 정의를 실행한다고 항상 행복한 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은 절대 불행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로크 같은 경우에 이것도 보세요.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는 모두 그 국가의 구성원인가? 그렇겠지. 국민이 아닌데 국가가 왜 보호해 주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왜? 그 국가를 내가 여행하고 있어요. 그럼 그 국가가 나를 공격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국가의 국민들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그 국가는 나를 보호해 주겠죠. 내가 어떤 국가에서 국민이 아니더라도 그 국가가 제공하는 뭐? 그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 그 보호를 받는 동안은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 국가의 법률에 복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는 당연히 그 국가의 구성원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그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왜 보호해 주겠어? 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선택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갖는 거죠. 근데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는 모두 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닌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국가의 구성원을 기본적으로 보호하지만 그 국가를 여행하는 사람 그 국가와 잠깐 다녀가는 사람도 그 국가 안에 있을 때까지는 있을 때는 국가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겠죠. 따라서 생윤도 마찬가지고 윤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거부감을 역으로 공격해서 여러분들이 맞는데 틀렸다고 판단하거나 틀렸는데 맞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심리적 거부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하지 못해서 틀리는 문제를 막을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모르면 당하는 함정의 패턴 네 번째 심리적 거부감을 공략하는 문제의 유형들 선택지에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